런쥔이 왔어요 런쥔이 왔어요 런쥔이 천천히 가요 장난해? 여기는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왔는데 지금 저희 옷이 학생 학생 졸업하셨잖아요 네 졸업은 했고요 저희 한번 그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야 너 몇 살이냐? 몇 살인데 너는? 나 19살 나 19살? 나 대빵이야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와 지금 들어가면 진짜 죽어요 차갑겠다 저기 해적선 보이죠? 그러네요 옆에 커다란 달 그리고 지금 헬로윈이어서 이렇게 장식까지 있습니다 나 에버랜드 약간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놀러 온 거는 내가 언제 왔지? 초등학생 때인가? 달이야 응 달이야 달이네요 둥근, 둥근 달입니다 여기에서 파도 타기 해봤어? 여기 아침 되면 진짜 파도처럼 돼 아 진짜요? 사람들이 다 저 앞으로 가서 파도 타고 석행할 수 있어요? 그거 뭐지? 쓸려가? 쓸려가? 쓸려가 진짜로? 진짜 파도 어디 가지? 과장님 우리 그럼 먹으러 언제 가요? 지금 이 시간에 먹겠다 우리 츄러스 먹으러 가자 츄러스 먹으러 가자 우리 수시지 학부모 츄러스 오늘의 주제는 에버랜드에서 츄러스 먹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저기 우리 엄청 둥근 달이 있잖아요 저 엄청 큰 달이 있어요 한 번 저 달 앞에서 다 같이 사진을 바다가 진짜 같은 아주 초록던 시절이었죠 츄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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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맞서 찍어봐 그럴려면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사진작가 런전시 너무 각도가 안 나와 아우 진짜 좋아 됐어 나 그거 셀카 찍지? 좀 제대로 찍어봐봐 찍고 있어, 찍고 있어 너 진짜 이러면 제대로 된 게 없잖아 제대로 찍었어 누가 바로 밑에 정중앙으로 사진 찍냐고 알겠어, 알겠어 됐어, 안 찍으면 돼 자, 세민 씨 지성아, 이거 너 전문이잖아 가서 봐 아니면 너, 지성아, 내가 좋은 스팟 알았어 어, 스팟 너 딱 무릎에 잠길 때까지만 들어 약간 남친 바이브 약간 소라기 소라기 남친 바이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지 지성 오빠 했을 때 어? 이렇게 딱 뒤돌아보는 그 느낌 하나, 둘, 셋, 지성 오빠 못 찍었자 왜 짜증나 아니, 저쪽 보고 있어야지 자, 딱 보는 거야 어? 자, 하나, 둘, 셋 지성 오빠 어? 좋아요 그거지, 그거지 짜증나 짜증나 왜 창피하지? 천러 씨 천러 씨 천러 씨는 바이브 주세요, 천 회장님 멈, 멈춰 아니, 좀 오른쪽 보고 카완했어, 카완했어 오른쪽 보고 오른쪽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지, 그거지 좋아요, 좋아요 멋있어요, 멋있어요 네, 넘어가실게요 카메라 의심 100m 밖에 카메라도 알아보겠다 유 유 아, 러브 단체 사진 가자 일로 온나 일로 이동해볼까? 2반을 문지르러 간다 옆반 해찬이라는 애가 계속 시비를 걸었는데 어 무시해? 어떻게 할까? 어떻게 어떻게 뭐 아니, 저번에 자리 한번 만들어줘? 어떤 자리?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좋은 스킨쉽도 하고 이렇게 할 약간 몸의 대화를 몸의 대화로 주먹의 대화를 이거 놀아봤냐? 안 해봤지? 뭐요? 이거 튜브 타고 여기 그냥 있으면 알아서 흘러가 주심 1m 밖에 안 되네 런진이 머리 찬 것 같아 싸울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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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엄청 낮아 보이는데 1m가 된다 그렇죠 야, 2m 여기 봤지 여기까지 지금 뭐 과학실 다니세요? 재미있어, 여기 타면 아무 생각도 없으셔 근데 궁금한 게 네 여기에서 야생동물도 나오나? 그쪽 사파리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, 사파리 안에 있겠다 먹이도 주실 수 있고요 먹이가 되지 않을까요? 우리가 가면 약간 종류별로 먹는 도지락 느낌 날 것 같은데 그 사파리 나 해봤어 나 해봤어 나도 그리고 버스가 물에도 들어간다 진짜로? 응 모르지? 아이고 너네 진짜 아 진짜 진짜 다르다 선배님이네 역시 확실히 황런전 역시 정규 1등 황런전 아 나 진짜 너무 좋다 해버렸네 우리 막차 끊긴 거 아니야? 지금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차 끊겼어 큰일 났어 네 그 해 한이가 달라야지 지성아 진짜 가운데 타면 안 돼? 나 그냥 좀 무서워 근데 진짜 아직 뜯지 마 뜯지 마 나 안 봤어 뜯는 사람 쉴 겸 안 봤어 너네 그럼 오늘 추렉스 핫도그 못 먹어 나 안 먹을래 진짜로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야 짜릿해 가자 오 오 웃었겠다 제노 만세 안 했어요 감정 나도 안 했어요 손들어 렛츠고 지금 갑시다 렛츠고 고 고 고 23,000 어? 다섯 개네 어? 네 개네 어? 다섯 개네 15 16 16 5 4 6 6 6 5 3만 3천 5만 5 5만 3천 6만 3천 17만 5천 원 20만 5천 원 난 벌써 끝났어 손들아! 야, 나만 잘해 17만 5천 원 맞겠지? 17만 5천 원 맞겠지 나섯 20만 3천 원 난 17만 5천 원 돈이 잘 세워지나? 느낌 좀 있네 좋은데? 소리 질러! 후우! 톤 없게! 산뜻다, 아인드에이크 톤 없게! 뭐야? 나는, 나는 17만 5천 원 나는 20만 3천 원 37만 8천 원 37만 8천 원 너 17만 5천 원? 17만 5천 원 날 말 들려? 잘 세고 있어 아, 들려? 벌써 끝났어, 우리는 들려? 어 우와, 진짜 높다 근데 지성 오빠! 지성 오빠! 지성 오빠 무서워요. 지성 오빠. 야 근데 안 무서워. 안 무섭대. 졸고야 안 무서워. 아 쉬워. 우리 소리 질러야 점수가 있는 거야? 나 질렀어. 소리 질러야 점수 있는 거야? 내가 질러줄게. 아니 아니야 너 심판이니까 너만대로 해. 그런 거 아팠어. 나 어땠어? 재밌어. 무서워? 약간? 약간? 어때 어때? 틀도 없어. 왜 게임이 없어. 아 진짜? 아니 멋있어. 아팠어. 아팠어.